첫 번째 가볼까요? 집 주변을 어슬렁, 어슬렁입니다. 수상한 남성의 행동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좁은 틈 사이로 걸어가는 저 남성 주모! 방범창 앞에 딱 서더니 창문을 열고, 열고 그 사이로 집안을 뚫어져라! 그런데 다른 날에도 역시 창문 앞에서 저렇게 서서 계속 집안을 응시합니다. 이 남성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주택가 1층 혹은 반지하집만 노린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 1월 31일인데요. 대전 서구의 한 빌라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곳이 원룸 밀집가입니다. 이곳에서 1층을 돌아다니면서 안 잠겨 있는 창문을 열어서 틈 사이로 쳐다보는 등 이렇게 불안감을 야기한다는 신고가 이미 다소 접수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관할 지구대에서는 용의자의 사진을 공유하고 전 직원이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던 차였습니다. 그러던 차에 수상한 사람을 봤다, 이런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게 되는데요. 그 근처에서 지나가는 사람이 용의자의 어떤 체구와 인상착의가 굉장히 비슷하다는 사실을 눈치를 채고 추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남성은 처음에는 부인을 하다가 결국 범행을 인정하게 됐고요. 경찰은 남성을 상습 주거침입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일단 잡았다는 얘기군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 이어가죠. 오토바이 보더니 쓱입니다. 밤사이 부산에서 벌어진 일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주차장으로 남녀 커플 걸어옵니다. 어슬렁 어슬렁 오토바이 옆에서 계속 저렇게 왔다 갔다 하죠. 그러더니 시트 밑에서 키를 발견하고 시동을 걸어봤더니 부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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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그러면서 건물 안쪽을 뚫어져라 계속 보고 있어요. 어? 어? 이걸 갖고 튀어 말어. 튀어 말어 하다가 갖고 갑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시동 걸더니 걸더니 부르르르르르르르르르 오빠 달려. 자 이 기자 그래도 본인들이 잘못한 건 아는지 저거를 막 키를 발견하고서도 계속 두리번 두리번 했다란 말이죠. 네 이번엔 지난 25일 밤 10시쯤입니다. 부산 송정의 한 펜션에서 벌어진 이 오토바이 도난 사건인데요. 밤 9시 반쯤부터 남자 2명 여자 1명 이렇게 펜션 주의를 어슬렁거리더니 이 10시쯤 됐을 때는 3명 중에 남자 1명은 망을 보는 건지 현장에서 빠진 겁니다. 그 이후에 이 남녀 2명만 펜션 주차장에 있던 오토바이로 다가가서 그 오토바이 시트 밑에 있던 키를 찾아서 시동을 걸더니요. 이 펜션 내부에 사람 있는지 살펴보고 그대로 오토바이를 끌고 나가서 도주를 했습니다. 이 근방이 관광지라서 성수기가 되면 차가 굉장히 많이 막히기 때문에 이 오토바이가 없으면 이동이 불편해서 사장님이 한 대 갖고 있던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생겨서 굉장히 당황스럽다면서 제보를 주셨습니다. 아 열쇠는 그냥 갖고 계셔야지 그걸 시트 밑에다 두시는 바람에 저런 일을 당하셨군요. 그런데 오토바이는 번호판도 있고 CCTV도 저렇게 있고 금방 잡히겠죠? 금방 잡죠. 이거는 지금 망설이면서 본인들 얼굴을 너무 오랫동안 노출을 해놨기 때문에 인상착의나 이런 건 명백하게 확인이 될 거고 저 혐의는 특수절도입니다. 두 명이 함께 오토바이를 훔친 거기 때문에 특수절도에 해당할 거고요. 머지않아 잡혔다는 소식을 사건 반영에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꼭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 오토바이의 절도는 대부분 이런 식이에요. 키가 오토바이 근처에 있습니다. 아 맞습니다. 오토바이 뒤에 뭐 이렇게 가방이라고 해야 되나 사물함 같은 그런 거 달아놓는 분들 거기다 키 놓는 분도 많고 시트 밑에 놔둔 분들 많은데 저번에 어떤 한 사건은 보니까 오토바이가 다섯 대 세워져 있는데 그걸 다 하나씩 열어보더니 오토바이 키는 그걸 하나 꺼내서 거기서 시동 켜고 달아나는 그런 영상도 한번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차 키는 차에다 보관 잘 안 하시는데 오토바이는 이상하게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꼭 제가 갖고 다닙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오토바이 키도 이게 오토바이 주변에 두면 절도의 대상이 충분히 될 수 있으니까 좀 귀찮으시더라도 키는 항상 소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 가보죠. 예사롭지 않은 등장입니다. 자 이것도 무슨 얘기일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빨간불에 멈추는 불박차 자 횡단보도에 잠시 후에 사람들이 건너갑니다. 자 그런데 킥보드가 한 대 등장할 텐데요. 왼쪽에서 어 지금 몇 명이야 저거 하나 둘 어 저 앞에 뭐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렇습니다. 세 명입니다. 한 명은 쭈그려 앉아 있습니다. 왜 저러고 살아 진짜 네 블랙박스 차량이 신호대기 중에요. 전동 킥보드 한 대 여학생 세 명이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걸 목격한 상황입니다. 심지어 탑승한 학생 중에 한 명은 저렇게 앞자리에 쭈그려 앉은 채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모두가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명이 전동 킥보드 타면 위험한데 이러다가 헬멧 없이 사고라도 나면 더 위험하겠죠. 이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도로로 통행하는 게 원칙이고요. 두 명이 넘는 사람이 타면 타다가 적발이 되면 범칙금 4만 원을 내야 하고 이 안전모 미착용 시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횡단보도 지날 때 킥보드 끌고 가야 됩니다. 타면 안 돼요. 또 다른 영상 만나보시죠. 주차장에서 나가려고 하는데 한 여성이 뭔가를 들고 슬금슬금 이쪽으로 들어와요. 그러더니 뭔가를 푹 던져요. 어? 그리고 파편이 확 켰어. 뭐야 이거? 하지만 본인은 어 안녕 하면서 유유히 또 자리를 뜹니다. 아 이게 무슨 상황이죠 이게? 진짜 황당한 상황인데요. 지금 이 블랙박스 차주가 카페에서 나와서 이제 주차장을 나가려고 차에서 이제 주섬주섬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저 화면에 보이는 여성이 뭔가를 확 던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퍽 소리가 나서 딱 보니까 지금 보니까 소주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블랙박스를 이제 그래서 이제 돌려봐서 저희가 지금 저 영상을 보고 있는 건데 저 여성이 무슨 이유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냥 저기다 퍽 하고 깨고 그리고 또 심지어 옆에 쓰레기통도 있었는데 쓰레기통에 안 버리고 저렇게 병을 바닥에 퍽 깨고 그냥 유유히 가버린 겁니다. 차에 저 소주병 파편은 튀기긴 했는데 흠집은 나지 않았다고 해요 다행히. 근데 만약에 지금 저 차주가 저걸 모르고 후진이라도 하다가 저게 박히면 잘못하면 타이어 펑크가 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옆차도 혹시 모르고 그냥 갈까봐 옆차에 있는 주변에 있는 것 파편 다 치웠다고 하는데 아 본인이 치우셨대요? 저게 무슨 죄가 될까요? 저건 사실 자기가 소주병을 깬 거고 뭐 한 거니까 이게 딱히 뭐 죄가 형사단상으로는 되지 않는데 경범죄 처벌법을 보면 물건 던지기 등 위험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무엇보다도 그걸로 뭐 지금 뭐 처벌을 받고 한 번 문제를 떠나서 저런 행동을 하면 저것 때문에 또 다른 후발적인 사고도 충분히 유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저 여성을 좀 잡아서 도대체 왜 저런 행동을 했는지 꼭 좀 알아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자 다음 뉴스도 가보죠. 멋지다 연진아입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 학폭 가해자로 남다른 연기 보여줬던 본명보다는 극중 연진이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해진 배우 임지연 씨 뭐 지금도 계속 화제가 되고 있어요. 어제 뉴스룸 인터뷰. 자 잠깐 보고 가시죠. 화가 나면 바로 표현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시원하다라는 느낌이 들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만큼 오는 좀 아 내가 이렇게 성질이 안 좋았나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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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렇게 예민해졌나 워낙 소리를 많이 지르다 보니까 목이 하루 종일 촬영하면서 남아있지가 않더라고요. 그 한 공간 안에서 담배를 계속 치다 보니까 정말 나중에 목소리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가래도 맡기고 네 앞에 보면 되나요? 여기 원 보시고 멋지다 연진아 브라보 박연진 아 가래가 끓였다네 아 예 아 죄송합니다. 자 우리 또 저런 사연이 있었네요. 네 정말 전 국민을 다 사이다 느끼게 했던 저 정말 드라마였는데요. 박연진 씨 정말 악역으로 나왔을 땐 악역이 너무 잘 맞았는데 저렇게 하얀 옷을 입고 앉아있으니까 또 천사처럼 예쁜데 네 본인도 이렇게까지 뭐 정문 국민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 기쁘다 정말 기다리던 여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 친구들은 물론 집에서 엄마 아빠까지도 다 연진아라고 부르고 계신데요. 그만큼 응원해주고 이제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것 같습니다. 본인은 왜 타고난 연기자가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정말 많이 속상했다고 울먹였고 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연기를 그만두고 싶은 적이 없었다. 그래서 연기에 대한 깊은 사랑을 전했고요. 마지막으로 어떤 연기자가 되고 싶냐라는 질문에 있어서는 정말 이 옷 저 옷 다 어울리는 모든 연기를 다 섭렵할 수 있는 연기자가 되고 싶다라는 욕심도 전했습니다. 인터뷰가 말이죠. 사전 녹화했습니다. 원래 저 임지연 씨가 지난주 금요일날 회사에 왔거든요. 이장연 기자가 또 임지연 씨 보겠다고 또 그냥 일하다 말고 가가지고 어디 갑자기 자리를 비우더라고요. 저희 작가님이랑 조연출 친구랑 다 같이 갔는데요. 실물로 보니까 어땠어요? 천사가 따로 없었습니다. 아 진짜? 안 했어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으로 가보죠. 아, 남편과 시어머니의 애정표현. 야, 이것도 무슨 얘기일까요? 네, 아내가 보는 앞에서 시어머니에게 뽀뽀하는 남편 때문에 고민이다. 이런 사연입니다. 이들은 결혼 3년 차고요. 올해 초에 아이까지 낳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남편 생일이라서 시가 식구들이랑 다 같이 외식을 하게 됐는데요. 이 시부모님을 댁에 모셔다드리고 인사를 하던 중에 남편이 인사하다 말고 시어머니 입술에 뽀뽀를 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남편의 이런 행동은 연애 때부터 익히 잘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이제 애아빠인데 볼도 아니고 입술에 뽀뽀한다는 게 아내 입장에선 약간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요. 이 아내가 남편한테 내가 보는 앞에서 시어머니 입술에 뽀뽀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했더니 이 남편은 오히려 아내를 이해를 못하는데 이 아내는 본인이 이상한 거냐면서 사연을 올렸습니다.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푸처 핸접 타임.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보시죠. 먼저 남편입니다. 자기야, 우리 집은 옛날부터 그랬거든. 아메리칸 스타일이야. 우리 아빠랑 엄마랑 아직도 스스럼 없이 뽀뽀하고 그걸 보고 자란 우리도 그런 것뿐이야. 아이고 세상에, 아들이 엄마랑 뽀뽀하는 걸 갖고 질투를 하냐. 아이고 진짜 동그라미.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남편이의 오빠, 성문이 오빠 진짜 생긴대로 놀 거야. 시어머니 볼에 뽀뽀하는 것까지는 그래, 볼에 뽀뽀하는 것까지는 이해. 자, 막 봐준다. 그런데 입술은 아니지, 인간아.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 그거 좋아할 와이프 있는지, X. 알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의견 또 마지막에 들어보고 싶어요. 자, 우리 승현님부터. 알고 있었던 이야기고,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거는 그 뽀뽀라는 게 어느 정도의 뽀뽀인지 모르는데, 그냥 흔히 말해서 이렇게 인사하듯이 이렇게 이 정도면 저는 뭐 그렇게 크게 문제 있지 않지 않느냐. 그게 과거가 아니라 결혼 이후에 그런 일이 생겼는 것도 아니고, 쭉 지나왔다면 특별하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우리 백 변호사님. 아니, 사실 좀 정상적인 것 같지는 않은데요. 아유, 진짜? 뭐 갑자기 입술에 어머니랑 뽀뽀하고 그러는 게. 그런데 이제 그게 그냥 그 가족에서, 편안한 가족 간의 애정 표현이라면, 결혼하기 전부터 알고 있었고. 그게 뭐 분류를 한 것도 아니고, 제가 엄마랑 편하게 하는 것까지, 그걸 가지고 또 뭘 뭐라고 하는 건 저도 개인적으로 좀 아닌 것 같고. 그런데 뭐 그냥 아내가 싫어하면 안 하시는 게 좋긴 할 것 같은데, 이걸 보고 어머, 이거 절대 하면 안 돼. 뭐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의 사안은 아닌 것 같다. 우리 백 변호사님은 지금도 하고 계신다? 아니요, 안 해요, 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원래 안 했습니다. 아, 진짜? 정말 잔정 없는 아들. 자, 우리 소장님. 저, 제가 잘못 들었나 했어요. 아, 진짜? 정말 다들 안 된다 할 줄 알고, 당연히, 이건 당연히 안 되죠, 앵커님.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세 분 다 들어서 깜짝 놀랐고, 잘못 들었는지. 아, 진짜? 그냥 제 내단자 중에서는 이런 비슷한 문제를 진짜 이혼하신 분도 있어요.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남편이 시어머니랑 그냥 스스럼 없이 엄마, 사랑해요. 그러면서 뽀뽀하고, 심지어 이제 남편이 샤워하러 들어가면, 누구, 누구야? 때 밀어줄까? 등 밀어줄까? 이렇게 등 밀어줄까? 이거 아니, 영화의 올감인데, 그거는. 많이 갔는데, 그거는. 아, 그래요? 그런데 뽀뽀나 등 밀어줄까나 저는 비슷하게 느껴졌는데, 그게 이제 성인 남성으로서 조금 부인이 보기에는, 이게 뭐지? 내가 부인인데 어머니께서랑 너무 싫다, 이런 느낌 들거든요. 깜짝 놀랐네요, 제가 더. 아, 진짜? 갑자기 이상해진 사람, 이상해졌네요. 양쪽의 남자들이 좀 이상한 남자. 승리하님, 조금만 더 하실 말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뽀뽀라는 기준을 모르겠어요. 그 기준이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그냥 뽀뽀죠, 말 그대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엄마는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문제없지 않을까 싶네요. 아, 그런데 수장님은 되게 여전히 심각하게 이걸 받아들인다. 저는 너무 주변에 없던 일이라서, 되게 좀 심각하게 느껴졌는데 아닌가 보네요. 자, 우리 이 기자님, 우리 가족 여러분들, 많은 말씀 주고 계시는데요. 네, 일단 민윤기님, 평생 그렇게 살아왔다면 반대할 수는 없겠지만, 토가 나오긴 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나노님, 난 딸이어도 엄마한테 못하겠는데 대단하다라고 하셨고요. 그런데 카린님, 아메리카에서도 입술엔 안 해요. 그런데 상김일장님, 뽀뽀하면 안 되나? 엄마인데. 이런 의견도 있긴 합니다. 이렇게 출연자들 간에 어떤 사안에 대한 입장이 확 갈린 적은 또 상당히 오랜만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족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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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지 마시고. 고맙습니다. 웃음.